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두 번째 해외 순방 다녀오셨잖아요. 다녀오셨는데 혹시 성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독일은 이미 트램이 운영된 지가 120년 정도 됐거든요. 거기에 따른 경험, 경윤, 노하우들이 있어서 저희들 운영까지도 이번에 가서 잘 공부하고 배우고 왔습니다. 그런 노하우들을 울산에 수소 트램이 처음으로 도입을 하면 반영을 해서 시민들에게 가장 안정성 있고 또 가장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시공에도 가장 안전 또 확보되어 있는 그런 제품들을 설 계획이고요. 해상풍력 관계도 우리 울산 같은 경우는 어차피 알리백 때문에 탄수중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를 써야 됩니다. 또 울산의 분산에너지 활성화법이 통과된 만큼 이에 따라서 재생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해상풍력 역시 조기에 울산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걸 직접 보면서 느끼고 왔습니다. 세계 최초 울산 수소 전기 트램과 해상풍력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제 취임하신 지도 어느덧 2년이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시정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한 14조 이상 기업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두겸 시장이 많은 기업 유치를 했구나. 기업 유치하면 아마 일자리들이 많이 창출될 것이다. 거기에 대한 높은 점수를 주시더라고요. 또 2차 전지, 또 분산에너지 활성화법 이런 게 있었는데 그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본다면 보통 교부세를 제가 재조절했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큰 성과를 생각하는데 일반 시민들이 그걸 잘 못 느껴요. 그동안 보통 한 6천억, 한 5천억 정도 이렇게 정부로부터 교부세를 받았는데 제가 취임하고 교비세율을 새롭게 제공해서 9,960억 정도, 약 1조를 제가 받았습니다. 당의 연도만 받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누가 시장 대등하냐. 해마다 이제 한 4천억씩 더 받으니까 정말 저는 큰 성과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앞으로 이제 계획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추석 이후에는 어떤 분야의 시정 역량을 집중하실 계획이신가요? 울산이 기업하는 도시, 진기업 도시 그러면서 놀 수 있는 노잼에서 꿀잼 도시로 만들어가는 게 시정의 가장 큰 목표이고 세부적으로 조금만 간다면 아까 잠시 말씀했던 분산 활성 에너지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무엇이 말했냐면 에너지 활성화, 특구를 울산이 제일 먼저 지정을 받으면 울산은 많은 산업적 혜택이 있을 것이다. 전기가 많이 소요되는 반도체라든지 또 데이터센터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타 지역으로 아마 기업들이 가지 않고 분산 에너지 때문에 울산으로 많이 몰려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우선 행정은 분산 에너지 활성화, 하위 법령 만드는 데 집중을 할 것이고 아까 말한 투틀업에 대해서도 문화, 광역적으로도 지금 많은 정책들을 쏟아낼 겁니다. 꿈의 도시 울산을 완성해 나가겠다는 그런 시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이번에 제1회 대한민국 리더십 대상 받으셨습니다. 우선 축하드리고요. 수상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행정학 공부하는 전공 교수들입니다. 정부 교수들이 모여서 상을 수상을 해주는 건데 제가 영광스럽게 1회 대상이 됐다는 게 굉장히 영광스럽고 아마 그 상을 줬는 제가 왜 받았는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여쭤보니까 지금까지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제도의 한계를 중앙정부와 싸워서 제도 개선을 한 부분이 높이 행정력을 또 거기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부분을 평가한다. 그리고 기업도 한 14조 정도 유치했는 거. 특히 그중에는 기업의 우리 공무원이 직접 가서 인허가 관계를 굉장히 단축시키는 부분도 많은 점수를 저희들 받았고 35년 만에 부활한 공축제 역시 이게 탁월한 리더십 없으면 시민들 몇십 년 동안 다른 축제를 하다가 바꾸기 쉽지 않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 높은 조선을 제가 받아서 영광스럽게 시도지사 중에 제가 제1호로 받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정책들 또 시민을 위한 그런 행정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절 맞이해서 김두겸 울산시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